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진짜 많이 뉴스 나오니까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많이 정보가 있어요. 그렇죠. 왜 재팬 디스플레이가 생겼을까? 여서부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선 일본 전자업계가 장사가 안 되니까 지들끼리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이나 LG한테 대학을 해보겠다. 야, 이것이 바로 일본의 힘이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쪽박 차고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재팬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연합, 그러니까 재팬 디스플레이가 일본 회사의 연합이거든요. 연합해가지고 하나에서 생기게 된 배경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이유가. 정확한 내용은 당시에 일본의 정치 상황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이 재팬 디스플레이입니다. 박간희 방송 일본항공 JAL 자래 흥망성쇄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버튼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자래 흥망성쇄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일본항공이 일본에서 한번 도산을 했습니다. 방망경영을 했다.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일본 정부에서 들어가가지고 자금 지원 조달을 하고 그 안에서 경영을 재건해가지고 현재 일본항공으로 만들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거랑 동시대에 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메이커들한테 야 우리 모여서 재팬 디스플레이 만들자. 라고 한 게 다름이 아니라 일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야 우리들끼리 위험하니까 하장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일본 기업 가가지고 이제 혼자로는 빡실텐데 슬슬 합병 하나 하시지요. 또 저 기업 가가지고 요새 장사 별로 안 될 건데 합병 하나 하시지요. 이래가지고 정부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이 이 재팬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뭐냐 뉴스 보시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잘 나가다가 요새 이거 되고 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중국한테 추월당했다. LCD는. 남은 거는 올레드 유기발광 다이오드다. 그것도 중국 연대치고 올지 모르겠다. 야 이거 디스플레이 산업 빡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일본은 이미 맛이 갔었어요. 반쯤.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찌보면. 그런데 이 JDI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지를 시키고 있잖아. 아직까지도. 이 JDI를 일본에서.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JDI는 여러분 참고로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생산을 해요. 공장에 일본 5개 있거든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중국도 끼어들고 대만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이 제조업 디스플레이 원가 절감하고 엄청나게 빡신 시장인데. 일본에 공장을 두고 일본 노동자를 써서 이게 싸우인데. 이게 이길 수가 있나요. 절대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야.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 JDI를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포기하세요. 다 포기하라 그러거든요. 빨리 포기해. 저거 뭐 어떻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얽혀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JDI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항공 JAL이 언제 경영재건을 했냐면은. 자민당 정권 때 부패된 기업을 일본 민주당이 예전에 정권 교체했을 때 JAL을 뚝 집어가지고 너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주겠다. 분해를 해가지고. 부정 부패의 원상인 너희를 자를 살리겠다. 일본항공을. 그래서 했던 게 민주당의 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아베짱 자민당이 야당이었을 때. 지금 현 여당 자민당 아베짱이 야당이었을 때. 당시의 여당. 지금은 야당인 민주당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하나 더 있습니다. 잘도 손을 봤으니까 우리가 산업 쪽도 한번 혁신을 일으켜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에 쓱 눈을 돌립니다. 그렇게 돼서 생겨난 게 이 재팬 디스플레이입니다. 즉 뭐다? 현 일본 정권이 자민당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 말기 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가 출범을 하고 나서 있잖아. 그 년도에 민주당이 일본에서 정권 교체를 당하고 현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베짱 정권이에요. 일본에서는. 재팬 디스플레이 시작을 아베짱이랑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여러분 일본에서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버립니다. 왜?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본 항공이 있기 때문이죠. 재팬 디스플레이가 안 좋네? 이거 국가에서 돈 투여하고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버려야지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치명적으로 라고 합니다. 이 일은 전 정권에서 일본에서 버려놨지만은 이걸 지금까지 계속 돈을 투자를 하고 수요하고 살아나라. 심박 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는 현 일본 정권 자민당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걸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전 정권에서는 일본 항공을 살렸는데 왜 아베짱 일본에서 내놓을 하는 기업들이 합병을 해서 만든 이 재팬 디스플레이 이거 못 살리고 결국 버리는 거야? 이게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재팬 디스플레이는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우짜등 숨은 붙여놔야 돼요. 물론 JDI가 한 번 잘나갈 때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에 대비하면 잘나간단 말이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잘나간 게 아닙니다.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쇠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인 그런 역량으로 생긴 건 알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어떠어떠한 회사들이 이 재팬 디스플레이가 되었을까? 키타치, 소니, 도시바가 합쳐져서 만든 겁니다. 이 안을 또 까고 보면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키타치가 자기들끼리만 디스플레이했나? 아닙니다. 이거 또한 합병에서 한 겁니다. 소니가 혼자 했나요? 아닙니다. 소니 또한 합병에서 하던 겁니다. 도시바? 또 합병에서 도시바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뒤에는 엄청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논도 숨어있습니다. 그게 합병에서 한 게 키타치 쪽이고 그 다음에 세이코 엡손 그 다음에 토요타 자동 직기라 해서 토요타 계열 쪽 이거 액정하던 쪽도 끼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나소닉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웬만한 기업들이다. 전자기업들 이 저희들끼리 하다가 합병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히타치, 도시바, 소니 이렇게 합병이 됐었는데 그새가 또 합병이 된 거야. 일본의 각가지 전자기업들의 사람이 다 짬뽕되어 있는 게 이 제이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문화 자체가 다 달라요. 그리고 히타치, 도시바, 소니 있잖아. 이 세 개의 공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하던 사업 그대로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 제이디아님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이걸 누가 주도했다고? 일본 정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산업 혁신 기관 같은 곳인데 이게 말이 산업 혁신이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산업을 좀 더 돈을 투여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늘리자. 이게 일본에서 유행하던 게 있어. 부가가치. 어떻게 하면 좀 더 밸류업을 하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 이미 이 스타트 순간부터 여러분들 등골이 세이지잖아요. 안 그래? 이미 히타치, 도시바, 소니 하더라도 이 친구들 자체도 이미 족보가 얽혀있는 거야. 바나, 소니가 얽혀있고 캐논 얽혀있고 세이코, 엽선, 토요타 계열도 얽혀있고 다 얽혀있는 회사끼리 다시 하나로 뭉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게 누가 그 중에서 톱을 가져갈까? 안 그래? 자, 누가 톱을 했을까? 초대 4장. 이 세 부분에 나온 사람 출신일까요? 아닙니다. 정부가 지정한 낙하산이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 세이지죠. 일본 산업혁신기관, 정부 쪽에서 돈 투자한 때. 거기서 이 사람, 어느 특정 사람을 사장으로 보냅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세 개 중에 한 명 뽑으면 좀 난리가 나잖아요. 다른 분이사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히타치, 도시바, 소니 중에 이 세 개 중에 하나 보면 다른 쪽에서 재미가 없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보고 있다가도 그러면 그쪽 아닌 사람들을 한번 올려놓자 이렇게 한 거예요. 낙하산 괜찮다 이거야. 그러면 그래도 패널, 액정 패널이라든가 당신 LCD 이런 거 있잖아. 기술 아는 사람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LP다 출신입니다. LP다 뭐요? 메모리 반도체. 지금에서 들으면 아! 벌써부터 그런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뭔가 반발이 많았어요. 사내에서. 우리는 그래도 액정 디스플레이 산업하는 사람이다.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자존심이 있어요. 액정 산업 한 번도 틀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톱이 왔다 이거야. 이런 나름 히타치, 도시바, 소니 전문가 되어있는 데서. 그러니까 사내 기술자들 반발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당시에 유흥한 사람들이 많이 전직을 합니다. 초대 사장이 들어왔을 때 사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초대 사장 알겠다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 2대 그 사장이 지나고 나서 다음 임기 때 2대 사장이 옵니다. 이 두 번째 사장 그럼 정부도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처음 사장을 보냈을 때 반도체 쪽 출신 아 이것도 뭐 어찌 뭐 액정 이것도 반도체 쪽이니까 반도체 넣었는데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네. 그러면 두 번째 사장도 또한 이것도 여러분 낙하산으로 내려옵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오는데 누가 내려오느냐. 배터리를 하던 산효 출신 사람이 옵니다. 초대 LP다. 두 번째 상효. 참고로 상효가 파나소닉에 합병되고 나서 왔습니다. 두 번째 사장 배터리 전문가가 옵니다. 신기하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일본의 흔히 말하는 탁상 행정인데 이게 왜 또 외부 분야가 가능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항공을 개조를 시킬 때 항공사 출신이 맞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교세라 회장이 와서 일본 항공을 재건을 시켰잖아. 맞아요. 교세라 필로소피를 넣어서 잘 필로소피 이래가지고 항공업계인데 전자업계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기강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맛을 안 거야. 액정업계 사람을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업계 사람을 넣어가지고 기강을 잡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다른 생각이죠. 서비스업계랑 제조업은 풍토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기술을 아느냐 모르냐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 서비스업과 좀 다르게 경영 전략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죠. 어? 이거 한 번 넣어봐야지 이랬는데 그렇죠. 이미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장부터는 JDI 출신 사장을 넣습니다. 여러 가지 짬뽕된 회사에 정부 자금이 투여가 돼가지고 하나로 뭉쳐 JDI 일본 액정산업 메이드 인 재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된 회사입니다. 일본의 기업 올 재팬 이거 아베짱도 얘기했습니다. 일본 기업끼리 파이팅 이래가지고 일본 기업이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베짱이 당시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되거든요. 짬뽕 메이드 인 재팬 액정산업이야 이게 시장 판도를 아는 사람들은 당시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쉐어를 많이 가져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전성기 때죠. LG 디스플레이가 세계를 호령할 때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 연합에서 싸워보겠다 이거야 이게 싸움이 될까요? 처음에는 가능했습니다. 어느 정도 JDI가 결성하고 나서부터 2013년도 2014년도 2016년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오고 했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 애플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JDI를 많이 채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이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상당히 치고 왔지만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발달하기 전에 중국 시장을 이 JDI가 진출해서 약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랑 중국 시장 때문에 어느 정도 JDI가 매출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고정 비용이 세다. 애플한테 수주를 받아요. 납품을 해요. 그런데 적자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 물건은 팔리긴 팔리는데 이익을 못 내고 팔립니다. 자체의 고정 비용도 엄청나게 세요. 그리고 소니 도시바 히타치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내노를 하는 전자기업이 짬뽕이 됐다 했잖아. 이 전자산업 쪽에 복리후생이 짱짱합니다. 왜? 노동조합이 예전부터 강해가지고 일본의 전자업계 흔한 가전업계 쪽은 상당히 복리후생이 예전부터 짱짱맨이었습니다. 큐일도 짱짱맨. 짱짱맨. 급여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게 여러가지 회사가 짬뽕되는데 그게 내려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그대로 스타일을 유지를 시켜올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영업이익이 안나와요. 그래도 회사 규정상 임원이 출장갈 때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야 되고 적자에요? 보너스 안내요? 그래도 보너스는 줘야지. 연 2회 상여는 지금까지 JDI 안나온 적이 없어요. 계속 다 나옵니다. 임금컷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애플 가격을 맞춰줘야 되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익을 내길 바래요.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어차피 우리 예전 하던 모습 그대로 이대로 물건 납품하고 우리의 스타일을 유지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괜찮아. 왜? 정부가 뒤에 있잖아. 우리 회사가 휘청할 것 같으면 안돼. 왜? 일본 정부 액정산업은 일본의 자존심입니다. 했잖아. 살려줄거야. 정답이죠. 살려줍니다. 안 그래도 정부가 시켜서 합병했잖아. 안 그래? 소니가 합병하자 했어요. 히타치가 합병하자 했어. 도시바가 합병하자 했어. 정부가 합병을 하잖아. 그래서 만든 기업이야. 그런데 우리가 좀 요즘 경쟁력이 안 좋아. 힘들어요. 우리 버릴 거예요? 버려? 살려줘야지. 힘듭니다. 그래? 공적자금 투여. 일본 사람들의 세금 투여 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 회사에 흔히 말하는 위기감이 없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JDI에 대해서. 대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평균 임금이 7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일본 전자업계 평균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소니, 히타치, 도시바 쪽이잖아. 그러니까 월급도 나쁘지 않아요. 복리후생 치는 날 많은 편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회사 실적이 잘 나오나 잘 안 나오나 받는 돈은 그렇게 바뀌는 회사가 아닙니다. JDI가 일본 국내에서 장사하는 기업이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국 기업 중국 기업 대만 기업이랑 싸워서 이기겠어요 라고 해서 만든 기업이잖아. 그런데 저런 기조를 안 버리고 국가에는 공적자금 투여하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정말 야 이 기업을 살려보겠다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으나 받는 돈은 그대로예요.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게 이 JDI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JDI 전성기 시절 2013년 14년 정도 때 관련해서부터 해가지고 종업원이 만 7천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9천명이 안됩니다. 응? 고연도 계속 뽑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자르지 않았어요. 지금 있고 희망퇴직이에요. 회사의 대우를 유지를 해야 되겠고 회사의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남으면 희망퇴직으로 사람을 팍 팍 팍 팍 했습니다. 거기다가 나갈 사람 손 저요! 이래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 9월달에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정부 자금이 투여가 된다 했잖아. 그 정부 자금이 투여가 될 때마다 돈이 있으면 뭘 했을 것 같아요? 구조조정이에요. 적자인 회사가 사람을 내보내려고 아까 희망퇴직 명태 이러는 말 한다 했잖아. 그럼 돈을 얹어줘야 되잖아. 회계상으로 그의 연도에 엄청나게 비용이 늘겠죠. 그걸 누가 될 것 같아? 일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아둔 정부 돈으로 그걸 내주는 거예요. 사람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한 거야. 세금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악순환이죠. 얘기하면서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JDI 살리겠다. 다이어트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왜? 살리려고 하니까 돈을 투여를 하잖아. 거기다가 잡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아까 말했던 웃돈 얹어줘서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 회사를 처음부터 다이어트 시키는 계획이었냐? 아닙니다. 원래는 JDI를 더 크게 투자를 막 해가지고 더 크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죠.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LCD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새 어느 시대입니까? 올레드 유기발강 다이오드잖아. 이거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이제부터는 올레드입니다. 이제부터는 유기발강 다이오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PR이 됐잖아요. 이 쉐어를 보면 한국 삼성 디스플레이랑 LG가 전세계를 꽉 잡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소형에서는 삼성이 꽉 잡고 있고 대형은 LG가 꽉 잡고 있죠. 일본에서도 이 유기발강 다이오드 안 했나? 했습니다. 원래는 소니가 세계 최초로 이 유기발강 다이오드 TV를 만들었습니다. 소니가 예전에. 근데 그 소니가 들어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유기발강 다이오드 갑니까? 이랬는데 이 JDI는 처음에 유기발강 다이오드가 아니라 LCD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빨리 시프트가 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LCD 패널 쪽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내 전략도 약간 미스가 있죠. 물론 OLE도 연구를 하고 재팬 디스플레이 산하에 제이 올레드는 회사가 있어요. 소니랑 파나소닉의 올레드 부분을 합쳐가지고 재팬 디스플레이 밑에 달아둔 게 있거든. 제이 올레드라고 있긴 있는데 거의 이제 매출이 없죠. 그리고 이 재팬 디스플레이 자체가 LCD를 아 LCD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믿게 만든 기업이 있는 거예요. 어디요? 애플이요. 애증의 관계입니다. 일본에서는 사과를 먹다 체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JDI가. 다른 걸 안 먹고 사과만 맨날 사과만 먹다가 지금 JDI가 골병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기 쉽게 JDI랑 사과와의 관계를 표가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이 JDI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선그레이프가 애플의 아이폰 있잖아. 아이폰에 출하됐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떡상을 하니까 같이 올라가죠. 와 아이폰이 전세계적으로 팔려요. 역시 JDI 선택이 나쁘지 않았어. 뭐 채산성이 나쁘긴 하지만 매출 자체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파란색 그래프 2016년까지 괜찮잖아. 잘 나가요. 그런데 어? 이상하네. 그렇죠. 2017년도 2018년도 점점 파란색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줄어드네. 막대 그래프는 그런데 애플 아이폰의 출하됐수는 뭐 예전 정점 찍고 했지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이 정도면 뭐 많이 있잖아.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 그렇죠. 올레드 유기발광 다이오드로 애플이 선회를 한 거야. JDI 짱 우리 애플 아이폰을 너희들에게 많이 수주를 주겠어. LCD 패널 말이야. 어이구 그렇습니까? 저희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애플. 그런데 애플도 보는 거죠. 갤럭시가 플래그십 모델에서 이전부터 올레드를 쓰고 있었잖아요. 갤럭시가 갤럭시랑 싸워야 되거든. 삼성이랑도 그러니까 아이플로 보니까 야 저 뭐야죠? 유기발광 다이오드? 뭐지? 가볍고 어? 색감도 나쁘지가 않네? 야 저거 하면 더 휴대폰을 얇게 만들 수가 있네? 기존의 거보다? 야 그러면 우리도 갈아타야지 라고 해서 애플과 애플이 점점점점 갈아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플래그십 모델에서 안녕 그러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JDI 어 잠깐 선생님 LCD 하신다면서요?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LCD를 완벽해 버리는 건 아니야. 그 뭐냐 중저가 우리 애플도 이제 중저가를 만들기로 했어. 있잖아 그 아이폰 XR 아이폰 SE라던지 그런 친구 있잖아 그거는 LCD니까 JDI 짱 괜찮을 거야. 그럼 JDI 어떻게 됩니까? 애플만 믿고 가보자 이랬는데 안 사줘요. 거기다가도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떡상 시킬 때 있잖아. 이때 이때 이렇게 왜 이렇게 떡상이 되냐면 애플이 이때 찾아왔어요. JDI를 재팬 디스플레이 선생님들이 생긴다고요? 어 그렇지 아 저 애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애플이 요즘 아이폰이 이제 잘 나가가지고 아이폰 출하 대수를 더 늘리고 싶어요. 아이폰 7은 더 떡상을 할 것 같아요. 6보다 그래요? 우리 아이폰 7에 니들 거 많이 사줄 테니까 공장 하나 더 세워보지 않으랍니까? 아니 우리 JDI 공장이 이미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애플 전용으로요. 애플 전용 공장을 일본이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것 같으면 맨정신 있으면 이거 안 하거든요. 공장 많은데 근데 JDI는 듣고 뜯어보니까 어 그래? 애플이 떡상을 하게 되면 JDI 떡상 가능하고 애플이 공장 만들어보라 했으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우리 삼성이랑 LG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가자. 그래서 공장을 만들었어요. LCD 공장을 이때 LCD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만들어라고 돈도 빌려줬어요. JDI한테. 그러니까 애플이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지어라 이거야. JDI가 이런 말 할 거 아니야. 애플이 돈 빌려줬으면 그럼 이거 돈 어떻게 갚아요? 납품하면서 그 판매 대금으로 까자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애플이랑 JDI의 계약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게 좀 이게 안 될 수 있는데 애플이 JDI한테 재팬 디스플레이한테 아이폰이 납품할 공장을 하나 만들지 않으련? 어머 그래요? 우리가 돈도 빌려줄게. 어 그래요? 아니 그럼 공장 수이면 그 뭘로 갚아요? 응. 우리한테 납품하는 납품 대금으로 갚으면 돼. 어 그래요? 꼭 가자. 이래서 만든 게 JDI의 신공장입니다. 이때 갑자기 애플이 바꾼 거야. JDI 짱. 왜요? 니들 아 역시 메이드 인 재팬 패널 좋구만. 아 기가 막혔어. 근데 말이야 이제 시대는 올레드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긴 다음 아이폰부터 플래그십에는 니들 거 안 쓰겠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JDI. 감산을 해야 돼요. 감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니 저희 공장 세웠잖아요. 애플 선생님 돈 빌려줘가지고. 근데 물량을 줄이시겠다니요. 야 갤럭시도 올레드 쓰고 그게 대세인데 우리도 안 할 수 없잖아. 아이폰도 해야지. 아 그러면 공장 지을 때 빌린 돈은 야 납품은 납품이고 돈은 돈이지 인마 돈은 갚아야지. 그래서 물량은 감산되는데 JDI의 이때부터 고정 비용에서 공장 지을 때 지은 비용 있잖아. 돈 애플한테 빌린 비용 그거를 반대로 내는 것 때문에 점점 더 경영 적자가 심해집니다. 이게 JDI의 딜레마에요. 애플이 어떤 회사냐면 애플은 우차튼동 자사 공장을 두지 않습니다. 이거 유명하죠. 애플은 무조건 외주를 해요. 절대로 자사 공장을 둔 회사가 아니에요. 왜? 리스크가 있거든. 고용에 대한 리스크 고정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애플은 무조건 외주해요. 여러분들 JDI 입장이 돼봐. JDI가 구성을 했을 때는 일본 소니 엑스페리아 도시바의 레그자라던지 일본의 각종 전자업계 스마트폰이 앞으로도 가자라는 어느정도 목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합쳐서 패널하면 우리 자사들끼리도 일본 국내 업체한테 패널 넣어도 이게 괜찮겠네였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데 눈을 돌려야지. 팔아야지. 야시 마마하게 했는데. 중국은 중국었어. 한국은 한국었어. 그러면 스마트폰 만든 회사 있나요? 미국밖에 없잖아요. 애플밖에 없어요. 그 애플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납품하지 않겠는가? 공장 만들어가지고. 이랬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JDI가 그걸 거절하면 일이 없는데 거절할 수가 없는 딜이에요. JDI 입장에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흑우다이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짜등 애플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이 JDI가 점점 점점 애플의 이제 올레드 이런 것에 못 따라가가지고 점점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한계가 다가오죠. 흔히 말하는 일본의 공적 자금이 JDI에게 지금까지 누적으로 약 4천억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천억엔 정도는 처음에 상장을 할 때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누개로 2천억엔 정도는 적자입니다. 초반에 합병을 만들었잖아. JDI를 일본에서 정부가 그리고 나서 주식을 80% 이상 갖고 있었어요. 상장을 시켰어. JDI의 회사로 그리고 가지고 있던 주식 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정부는 차액을 얻었어. 그때 그리고 손을 놨으면 됐는데 그래도 대주주였단 말이야. 당시에도 아예 100% 다 팔아버렸으면 정부가 지금 이런 JDI가 없었을 건데 어? 이거 괜찮네? 반만 팔아야지. 라고 해서 반만 판 거야. 그러니까 JDI를 정부가 80% 이상 갖고 이거를 상장시킬 때 공모가격이 900엔이었거든요. 2014년 900엔이잖아. 떨어져요. 2019년도 지금 1월 2019년도 4월 기준으로 90엔이네요. 이게 몇 프로 할인이지? 10분의 1을 딱 나게 됐습니다. 이게 JDI 주가입니다. 와우 자 그래서 이 JDI 도저히 정부가 돈을 밀어넣고 사람은 어떻게든 명태로 내보내고 공장은 멈추고 애플은 뒤돌아서고 진태양란이야. 이거 누가 구해 가나요? 그때 올해 초에 2019년 초에 중국 대만 컨소시엄이 다가옵니다. 저 회사가 처음에 주가가 900엔이었는데 요새 보니까 90엔이라면서요. 저거 싸네? 10분의 1이네. 중국 대만 컨소시엄이 800억엔 정도로 JDI를 사보겠다. 타진이 들어옵니다. 왜? 썩어도 준치라. 뭐? 썩어도 일본 기업에 소니, 히타치, 도시바 기업이 뭉쳐서 만든 거잖아. 800억엔으로 기술 사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일본서도 난리가 나죠. 일본 정부가 누게 4천억엔 정도를 넣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떡나게 했는데 뭐? 800억엔을 가져오면 일본 정부를 제치고 대주주가 되는 거야. 그걸 놔두는 거야. 일본은 난리가 나. 그러면 우리 세금 지금까지 저렇게 돈 넣었는데 800억엔? 중국 자본? 여론이 난리가 납니다. 일본 국민의 혈세를 갈아서 유지한 JDI 중국에서 일본 정부가 넣은 돈 5분의 1로 사간다더라. 왜 5분의 1이죠? 주가가 10분의 1이 돼가지고요. 기술 유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뭐냐 팔아야 된다. 이거 명의로운 명의로운 죽음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 대만 컨소시엄도 바보가 아닙니다. 일본 기술 뭐지? 다른 기업은 양산하고 있는 기술인데 여기서는 왜 실험을 하고 그렇죠. 까고 보니까 여러가지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정적으로도 잠깐만요. 저 공장 저거 지은지 5년도 안 됐네요. 저 공장 뭡니까? 아 지은 공장입니다. 애플한테 돈을 빌려 어떤 계약인가요? 계약서 줘 보세요. 애플한테 돈을 빌려서 매년 실적과 관계없이 애플한테 돈을 뭐지? 애플이 공장지그라고 지었는데 애플한테 매년 돈을 갖다 바치고 있네요. 그 공장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예. 저희 공장 가동 멈추고 있습니다. 가동 멈춘 공장에 애플한테 돈을 매년 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 그래서 중국 컨소시엄이 떠납니다. 이건 아니다. 지금까지 JDI는 일본 기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JDI 정말 죽나요? 자민당이 죽여요? 아베짱이 죽여요? 절대로 못 죽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그래도 예정이 있잖아. 누가 애플 JDI 그 산하에 제이 올레드라고 있다면서요. 졸레드 아 있습니다. 이 소형 올레드 시장은 사실상 삼성이 장악이라서 애플도 삼성에서 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랑 아이폰은 라이벌 관계야. 아이폰이 팔리는데 삼성한테 돈이 나가면 애플이 배가 더 아파지죠. 이제 안되겠어. 그러면 보자. 중국한테 한번 가볼까. 미중 미중 무역 미중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미중 무역 우리 호구 한 명 있구나. JDI 짱 왜요? 이제 시대는 올레드야. J.O. 졸레드 회사 하나 갖고 있다는 자회사 갖고 있죠. 파나소닉이랑 소닉 합병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지. 우리 차기 아이폰에 거기 거 한번 써보자.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빌려줬잖아. 우리가 또 자금을 투여할게. 아 이건 그냥 빌려준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자네들이 만든 제품을 미리 사는 거를 예약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선수금을 줄게. 그걸로 올레드 사업 확장해볼 생각 없는가? 로 지금 애플이 타진이 오고 있습니다. JDI 그래서 지금 JDI가 이걸 어떻게 하냐. 애플 올레드를 가냐. 마냐. 이걸로 최근에 일본소드 뉴스가 꽤 나고 있죠. 이게 현대상이거든요. 애플 악마처럼 느껴지죠. 애플이 진짜 악마예요. 진짜 이것이 바로 그 뭐냐 아담과 이브조차도 거절하지 못한 사과맛인가? 그게 바로 애플이야. 정말 그 사과 한번 베어먹은 사과는 맛을 보니까 이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올레드가 차기 먹거리 산업이라 말 많이 하잖아. 올레드가. 애플이 JDI장 해보지 않으련 이라고 한 그 올레드 산업에 지금 세계 최후 추세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글로벌 올레드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올해 초까지. 근데 여기에 JDI가 낄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껴요. 못해. 하면 안 돼요. JDI는. 열심히 하면 옹호상 뭔가 기적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액정 산업도 있잖아요. 시설 투자, 설비 투자랑 기본적으로 자금력 그다음에 조달력이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많이 찍으려면 재료가 많이 필요하잖아. 원자재 가격을 내리려면 구매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도매 가격으로. 근데 JDI 해보겠다 해봤자 조금 살 거 아니야. 원자재를.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지. 삼성보다도 기본적으로. 그런데 인건비도 비싸잖아. 평균 연봉 700만엔 그거 올려봐. 원자재 가격에 올리고 올리고 해봐. 그리고 그거 물건을 만들었어요. 누가 사? 안 사요 그거. 아무도 안 사. 규모로 조지는 거예요. 이게 이쪽 산업은. 그래서 오늘 재팬 디스플레이 과거에 현재 일본의 여러 가지 전자업계가 뭉쳐가지고 정부 주도로 뭉쳐가지고 했는데 예전에 일본 항공 잘과 대비되게 잘은 우짜둔동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살렸어. 우짜둔동 그런데 JDI 제조 일본의 자존심이라던 액정업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처참합니다. 하지만 죽을 수가 없고 접을 수가 없는 산업 중국도 손절하고 누가 보더라도 경쟁력이 없는 기업인데 아직까지도 일본 국민의 세금이 투여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JDI가 살아남을까? 정말 앞으로도 이 JDI에 관한 뉴스가 계속 관심이 가네요. 전주